여기 어디야 호야? 어디나? 오토 테니스 오토 테니스장 갑시다 오 여기가 오토 테니스 전장이구나 최초 아닌가요? 24시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오 여기 이쁘네 오 곰돌이도 있어 가서 안아봐 너희 친구 곰돌이 아니야? 나보다 큰 거 봐봐 너보다 크겠다 자 오늘은 호야랑 오토 테니스 처음 하러 왔습니다 야야야야 조심조심 신발 신발 털고 와우 여기서 하고 계시는 분 계시군요? 아 이렇게 편의니 분께서 신발장 신발장 와켓을 아 무료로 아켓을 빌려주는 거 아하 이게 뭐야? 이거요? 땡기 땡기는 거 어허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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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자 피팅문 피팅문도 깔끔하네요 음 예아 충전 포인트 yüz 진짜 오 오 나왔네요 오 오 축하드립니다 오오 자, 갑시다. 깔끔하네요. 아, 코트가 두 개가 있네요. 오, 좋다. 깔끔합니다, 아주. 오토 테니스. 코트 1. 뭐로 할까요? 초급, 중급, 상급. 뭐로 하실 겁니까? 중급을 할까요? 중급을 한 번 해봅시다, 테스트. 중급. 스트록, 스트록. 스트록부터. 자, 중급. 고핸드. 고핸드. 아하. 그다음에. 오, 3초. 5초. 만원. 만약에 만원. 그렇죠, 이제 2천원 깎였으니까. 2천원 찍으면 돼서. 0,50개. 한 번에 2천원에 50개가 나옵니다. 훌쩍 훌쩍. 야, 나. 야, 씨. 8초만에 나옵니다, 지금. 저, 라켓에 안 들어가서 발로 가겠습니다, 발로. 으이씨, 야, 씨. 2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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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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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그만해, 너. 그만해. 야, 나도 그만해. 나도, 나도. 야, 씨. 치, 치, 치. 내놔, 바꿔, 바꿔. 이거, 라켓이, 이게. 아, 안 맞는구나. 몇 개 남았나요? 15개. 아, 씨. 연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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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안 맞아. 어, 어려운 거. 거의 있다. 아, 씨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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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10만원에 맞으실 분리입니다. 그 50개를 칠 거예요, 쳐서. 네. 두 개가 있잖아요. 네. 맞추,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. 진 사람은 이따가 끝나가자마자 삼성 중앙역 지하철 가서 사람 많은 데서 라켓 스윙 10번 할 겁니다. 네. 대박. 어우, 실내도 깜빡이 나죠? 네. 저는 라켓을 갖고 왔습니다. 으하. 아하, 다행입니다. 제가 절대 유리한. 공정하게. 우리 대표님의 이쪽 관역을 보이실 것 같아요. 역시. 네, 알겠습니다.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호야부터. 자, 호야. 준비됐어. 잘 가고 있습니다. 자, 심판님들의 국제 심판님께서 지금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바로 스트로, 중급. 중급으로 가겠습니다. 호앤드. 호앤드. 자, 갑니다. 자, 50개에서 몇 개를 봤지? 하나, 나갔습니다. 자, 2개. 아, 0입니다. 아하. 아하. 예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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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았습니다. 예. 안 맞았습니다. 하나. 아하. 자, 1개, 1개. 2개 자 1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아 2개 2개 3개 3개 4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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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7개 오 갑자기 탄력 받고 있는 8개 9개 오 9개 자 다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재가 불안해 아 아 10개 10개 자 마지막 4개 자 마지막 하나 아 끝났습니다 10개 국제엄 심판님들의 3개 총 합쳐서 13개 아 13개 아 호야 떨려 떨려 10개 떨리네요 자 눌러주세요 이거 찍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 오시게 눌렀나요? 오오오 하나 하나 시작부터 야 아 아 아 어렵다 야 야 야 piece 아이씨! 어떻게 해! 어떻게 해! 아이씨! 7개! 6개! 아이씨! 아이씨! 9개! 아! 안 돼! 10개! 10개! 안 돼! 아이씨! 10개! 안 돼! 10개! 아이씨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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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내가... 아니야, 이건 잘못했어, 이거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일단, 주방에 감사합니다. 누구 승리, 누가 이긴 건가요? 아, 고향님이 13개로 2승입니다. 아, 지금 제가 하나 봐주시면 안 돼요, 지금. 아, 정확하게. 아, 좀 너무하시네. 안녕히 계세요. 어, 예, 진짜 예. 이게... 네, 운동이 되네요. 이걸로 100개로 했는데요. 아, 이게 굉장히 운동이 되고 그렇게 자세히 교정할 때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자기 화면을 찍어볼 수 있고. 그쵸, 예. 그러면 다음에 호야를 이겨라. 누가 도전을 받겠습니다. 아, 호야를 이길 거예요? 네. 이런 거 왜 하려고 그래, 이거? 아, 나 진짜, 진짜, 진짜 찍고 와. 아... 진짜 해야 됩니까? 네. 한 척 하고 하면 안 되나요? 아니, 다 오시는 겁니까? 아니, 다 오시는 겁니까? 아, 뭐야, 진짜, 저... 나 계속 편해주세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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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부모님 죄송합니다. Una, узnm, Uh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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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n. 뭐야 뭔 새끼들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